자아이베! 이 수상으로 뛰어! 이걸로 뛰라고? 자아! 난쟁이 똥 자루! 자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자루의 기념일! 4월 1일! 그걸 기념해가지고 만화절 타워를 한번 해볼거에요! 4월 1일은 자루라 지방이랑 만나서 하트하트한 날! 근데 사람들이 내 기념... 어? 뭐야 통과된다! 내 생일이 된다! 만화절이다 보니까 안 믿었었어! 사귄다고? 어! 사귄다는 걸 안 믿었어! 이거 떨어지는 거 있나 본데? 이거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? 이렇게 잘 보이면 안 통한다고? 조심해요! 하나는 한 번에 죽어요! 자루가 가도록 해! 나도 사실 알아 답을! 그래? 요거! 예스! 예스! 죽었네? 요거! 예스! 예스! 한 번에 죽는 거 맞아? 거짓말 아니야? 뭐야? 이거 한 번에 죽는 거 맞아? 아니야! 진짜 한 번에 죽어! 진짜! 아 진짜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이게 중간에 사다리가 구멍이 뚫려있어! 조심해야 돼! 헛! 어! 그래서 나 조심했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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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회오리의 길로 갈거야! 잠깐만! 뒤로 점프했거든요 지금? 어머 이거 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어? 뭐야? 내가 지나왔어! 기다리는 길? 회오리의 길! 어! 어! 홀가미가 회오리의 길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나도 회오리의 길로 가야 돼! 나 피절린 길을 안 가봤거든! 아! 안 가봤어? 어! 잘해요!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! 내가 안내를 좀 해줘도 될까? 아니! 싫어! 참고로도 잘해요! 이거 밟지마세요! 으로 가야 돼! 잠깐만 잠깐만! 밟지마세요! 거짓말 하지마! 그렇지! 아! 컨트롤 실패! 야 컨트롤에 똥인게 무슨 안내를 하겠다고! 어 뭐야! 여기 걸어가면 되는거 아닌가? 아직 그러다가 위험해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난 여기가 어렵더라고! 어! 지나왔어! 진짜? 어! 잘 지나왔습니다! 야 앞으로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아! 안돼! 왜? 위험합니다! 뭘 위험해!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! 조금만 지키세요! 아! 싫어 죽어! 아! 싫어 죽어! 조금만 싫어하는 친구들! 아! 고구만 앉아라! 아! 고구만 앉아! 고구만 앉아! 아! 고구만 앉아! 머리가 되게 낮아! 이거 혹시 한 번에 죽어! 이거 길파트 혹시? 이거 한 번에 죽어 조심해야돼! 거짓말인가 보다! 거짓말이 너무 졸려! 하지만 아픔은 사실이야! 올spe붐이 너무 졸려! 어허허허어어허허 HöUD 어어 어디 못 가? 오..노 대인거 보니까 안아픈데 나를 이쪽으로 믿어야 돼! 고라치야 밖으로 나가는구마! 핳핳핳핳핳핰하핳핳핰 그런데 진짜? 아이게 맘 ׼ 타와라고 구라 Jones tumorsализ이네? 아 recycd 아어씨! 아 Pont2息 아 너무igmatic 어이게 뭐야x2 아 integ기έ! 아 여기 두렵네! hoorig ash 오케이! 이건 안 놀랐어요? 알고 있었어 했거든 저거 딱 그 밑에 보였거든? 어 무서워. 자르가 여기서는 한 번에 잘하네. 자르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. 여기서. 여기 진짜 킬 파트야? 원킬이야? 아니. 태울이야. 자르가 여기서 긴 거 밟아야 돼. 아 진짜 해봤다고 완전 퍼스레블리네? 아 진짜 어이없네. 너무 안쪽네. 근데 여러분 꿀파미가 기억력이 똥이어가지고 지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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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력이 똥이어가지고 학교씨 진짜를 어 그거일 수 있거든? 자르가 이거는 내격으로 왼쪽같은데? 꿀데이 이거 아닐까? 그거였나? 통과된 거 아니야? 마녀같은데? 어 저거 되기면 죽어 혹시? 죽어 죽어 죽어. 아 저것도 진짠지 가짜지 알 수가 없어. 여기서! 여기서! 위심이단가봐. 일로 뛰어 일로 뛰어 일로. 위심이다! 어 조심해서 가요. 뭐야? 설마 이거 갈바니? 이거 진짜래요. 이거 진짜래요. battual próxima. 진짜 half little. 이거 진짜로 만들어도 안 안되구. 꿀밤이 되게ları Dot서. 해줘야 내가 앞장섰께, 내가 해봤잖아. 내가 앞장섰께 너 진짜 서. 아하하. 아니 해본 사람이 앞장서는 안되지. 난 해 봤으니까 앞장섰께. 아니 꿀밤이 거울 모드네? 거울이야 여기. 아니, 꿀밤이 되게 못썩이는데?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. 잘하네 잘하네 야 쟤 나 앞장선다고 알았어 잘하라 잘하라 갈색 밟으면 안되거든 아니다 아니다 이게 밟으면 안된다 이게 말이 되냐 잘하라 잘하라 이거 화살표 밟아야돼 왜그래야 진짜잖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아는데 야 이거 내가 앞서가는게 낫겠는데 돌봄이의 약간 돌머리를 보는 기분이야 오늘이 퀴파티일까요 힌트 둘치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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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진짜 왼쪽 가봐 왼쪽 가봐 제발 날 믿어 제발 날 믿어 아 진짜 제발 잘해 진짜 이쪽으로 뛰어야돼 진짜 날 믿어 진짜로 여기 여기 위에 제발 이거 만원짜리 아니야 동물이래 제작자를 믿겠습니까? 알아서 믿을게 오케이 뭐야 둘 다 맞네 에이 여기서 내가 가운드로 점프해줘야돼 여기 위에 제작자를 한 번만 더 믿겠습니까? 네 믿겠습니다 야 좀만이 다 있잖아 노란거 밟아 자루야 안될거같아 야 밟으라고 하면 누가 밟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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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근데 이 다음에 진짜 어려운거 나오거든 뭐야 이거 이거 둘다 과짠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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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 안해 진짜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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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둥둥이의 길은 여기로 무슨 소리야 근데 왼쪽이야 여기가 둥둥이의 길이야 둥둥이의 길? 야 가운데로 일로 뛰면 안된다 일로 뛰면 안된다 여기 한 번에 가면 안돼? 아 아 막히는구나 나 거기 둥둥이의 길이로 여기로 됐는데 여기로? 어 막히면서 일로 왔구나 어 막히면서 그거 밟아지면서 오 오 오 뭐야 자우라 여기부터 진짜 어렵거든 제작자를 믿겠습니까? 그거 잘못됐어 거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래 아니야 만오절이니까 일부러 속인거 아닐까? 어 뭐야 뭐야 진짜 믿는거지? 어 미십니다 믿을 수 밖에 없어 미십니다 여기다가 넣는건데 아 그러네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났네 오 깜짝이야 통과 통과 잘 와 여기서부터 나 거짓말 안 할게 왜? 어 뭐야 진짜 어려운거 있어서 그래 알려주려고 날 잘 따라와 여기까지만 와 왔어 이렇게 점프 어? 지금 내가 왔는데까지 해서 점프하라고 미안 놓쳤어 좀 더 여기? 좀 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웃 좀 더 어렵게 갑니다 여기 어 다음에 어 야 근데 너가 이거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다 다음에 일로 오면 뛰어 너 이거 어디 기억하고 있어? 다음에 이 수상으로 뛰어 이걸로 뛰라고? 어? 에이 에이 왜오심 아 그 발판 밟으셨구나 아 잔만 나가지 말아 줘 이 발판 밟으면 돌아갈 수 있어 아 그럼 너무 재미없으니까 둘중에 하나 골라 하나는 킥바트고 하나는 순간이동이야 는 뻥이고 재설정이야 차라리야 재설정하면 안 돼 한글자막 울어 어떻게 지설족이어서 지설족아 왜 처음으로 오고 그럼 우리 처음으로 아셔야 돼? 아 왜 왜 아 지설족 왠지 중간에다 했었을 것 같아 난 믿어 어떤지 안내를 잘해준다 했더니 여기서 수상의 아니고 여기서 수상의 아니고 너무 열받는다. 심부게 타올을 했어요. 자루를 둘이서. 둘이서 입꼭 다매고 올라왔어. 정말 정말. 저 아래, 여기부터는 벽은 없었던 것 같아. 이제 벽 없어? 확실해? 벽은 있네. 야, 뭐야? 어. 뭐야? 나 왜 떨어졌어, 잠깐? 아, 대박! 왜? 미쳤다. 이게 사이사이에 뚫려있는 구멍이 벽이고 투명한 게 벽이고 이거 이렇게 벽처럼, 회오리처럼 있는 게 벽이 아니네. 아니야, 아니야. 타올 들어왔어. 아, 진짜 끝까지!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만우절 타올 한 번 해봤는데요. 정말 꿀밤이한테 제대로 써왔어.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